원평장터 기미동립만세운동 103주년을 기념하고 이와여 금산면 주민들이 구성된 모항예술단이 올해도 변함없이 준비된 준비해주신 대한민국입니다. 기미년 모를 원평장터 유세동 전도명, 전구명 김성수, 유한수, 이병석, 전도군, 공인호 전천년 총 9명의 독립수자들이 대목길을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부흡이 터들어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사치간에 하나가리였고 법형장터는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 흉악한 일본 놈들, 내 딸 금순이가 아우 서라 돌아올란다 부치겠다 이놈들아 지켜 우리 논밭을 전부다 금 캔다고 다 허무셨거든요 이놈들이 그것도 무지러서 아니 금산사 우리 마당까지 다 캔간다고요 이놈분들이 야 이놈아 쭉 빠져야겠어 이놈아 야 이놈아 금 놓고 수강가 이놈아 금 놓고 너는 뭐 조언이 된다면 턱끼를 막는다 이놈아 턱끼를 막아 이놈아 열이 써봅니다 아 나라를 쬐준지 못 들어서 못 살고 있어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한 번 죽는 목숨 나는 구경리사는 대세동이여 위한목숨 바쳐서 독립만세를 외칩시다 우리 모두 세옥길 들고 일어봅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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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일본놈 flexibility 대리잡고 죽이고 우리 장아징의 계좌는 못 살아 못 살아 묻 살아 ывfore 내가 타 김정은 사는 일정이야 오늘 이 관제 운동이 끝나고 내가 목숨이 사리지면 내가 동립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동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도 그리고 만주로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받게 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숨 받게서 만소를 부릅시다 만소를 부릅시다 만소를 부릅시다 만소를 부릅시다 만소를 부릅시다 만소를 부릅시다 아이고 그리야 그리야 우리가 만소를 부릅시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멈추는 거 있어 우리가 말하는 거에요 장착이 얼마나 두렵더 장착이 두렵더 장착이 두렵더 만소를王 핵심 블람트 heater 원라북도 빈재시 원치병 땅. 여기는 대중들도 없고 시민을 가져왔다. 오늘 여간은 우리 경기부에게서는 원치병 시민들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사연 똥까지도 도망갈 수 있도록. 남중이 올해! 남중이 올해! 남중이 올해! 남중이 올해! 이거 역대 감동을 주는 무배였습니다. 수고한 박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지난 겅을 대우른 날씨에 비해서 아마도 저희 종립수산이 종립분들의 정신을 이보다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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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 이 날씨를 종립분들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